전기기사 라플라스 부분에서 코사인 라플라스 사인 라플라스 할 때 많이 나와요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되게 기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다 아는 거라서 이거를 다 알고 가지만 혹시나 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니까 이 부분 아시는 분들은 빨리 넘어가세요 인수분해 이거 처음 보면 어렵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기본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약수라는 개념 기억하세요 왜 갑자기 약수냐 인수분해하는데 왜 약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약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수분해는 약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6의 약수를 한번 해봅시다 6의 약수 약수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하는게 약수입니다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약수를 모르시는 분들 약수를 처음 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약수 해고 적어놓으세요 약수는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입니다 6의 약수는 1 2 3 6 입니다 이게 왜 1 2 3 6이냐 6을 나눴을 때 정수가 되어야 돼요 6 나누기 1은 6입니다 계산기 돌려봐도 6이 나옵니다 6 나누기 2는 3이죠 6 나누기 2는 3이 나옵니다 정수가 나왔습니다 6 나누기 6 나누기 6은 1이 나옵니다 여기서 1 2 3 4 4랑 5를 뺐어요 4랑 5를 빼면 6 나누기 4는 소수점이 나옵니다 소수점 정수가 나오지 않고 소수점이 나옵니다 6 나누기 6 나누기 5는 이건 마찬가지로 계산기 돌려보시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이래서 4랑 5는 약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4의 약수는 무엇일까 4의 약수 약수는 그 값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있는데 1로 나누면 4를 1로 나누면 4가 나옵니다 4가 4를 2로 나누면 2가 나오고요 4를 3으로 나누면 음 정수가 안 나오죠 4 나누기 4는 1입니다 그래서 1 2 4 1 2 4가 약수입니다 약수는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그래서 결과 값이 정수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건 엄청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수학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수는 6의 약수는 1 2 3 6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기선 인수분해 인수예요 인수 인수 인수란 무엇이냐 하나의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에 인수를 한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약수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3y 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3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어차피 3x 3y 해서 3x 플러스 3y 잖아요 이거를 인수라고 합니다 이거 이거 인수 인수 이렇습니다 또 해볼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러면 계산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x 플러스 1 인수 x 마이너스 1 인수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어져 있는 거 인수예요 3은 묶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빼져 있으니까 인수예요 다항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3 4 이런 것들 다 다항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은 단항식이지만 상수이지만 이것은 다항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인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이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거 다항식이에요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 한다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 한다 하나하나 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그리고 여기에 3이 곱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수 몇 개죠?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이게 인수입니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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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6의 약수를 1 2 3 6 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10a 도 약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5 곱하기 2 곱하기 a 로 바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에 곱으로 나타내고 싶다 이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a 가 인수라고 하면 3 곱하기 a 인수 인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인수는 방식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한번 해볼게요 3a 플러스 3ab 가 있다고 해봅시다 인수를 묶어서 인수 분해 해볼까요? 3a 가 공통이죠 3a 1 더하기 b 입니다 3a 는 3a 곱하기 1 로 바꿔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꿔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공통된 부분이 3a 3a 니까요? 하나 더 이거를 한번 묶어 봅시다 공통된 게 무엇일까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a 가 두 개 여기는 a 가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2를 묶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2 그래서 여기서 2 a b 여기서 4를 2 곱하기 2로 나누고 2 a b 2ab 2ab 를 묶어 줄 수 있어요 2ab 하고 a만 남죠 2만 남죠 이것을 이렇게 바꿔 줄 수 있습니다 2ab 로 묶은 거예요 이런 묶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인수 분해입니다 좀 어려웠죠? 2ab 공통된 부분입니다 인수 인수 그래서 인수가 두 개입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다항식이 곱으로 나타내져야 돼요 여기 괄호 앞에는 곱하기가 있었겠죠 마지막 인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인수 세 개 이것이 인수분해입니다 공통된 부분은 묶어버리는 게 인수분해 이 부분이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문제도 뒷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지만 이것도 한번 듣고 갑시다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써봅시다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으로 써줄 수 있다 이런 식이 있어요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a는 보통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문자라고 하면 x y xy가 많이 옵니다 x가 정말 많이 오고요 그래서 a에다가 x를 제곱해 보고 a에다 x를 대입해야 되죠 x b에다 뭐 대입해 볼까요 곱하기 b를 대입할 때는 곱하기로 대입 3을 대입해 봅시다 b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a에다한 x 플러스 b에다한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입니다 그럼 한번 증명해 볼까요 증명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증명해 볼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제곱은 두 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분배법칙 1번 2번 3번 4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9이죠 x제곱 6x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러면 이거랑 같죠 증명 완료 사실 이렇게 하면 증명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 본 건데 증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골은 a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이 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건 쉬웠지만 이렇게 가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 번 해 봐야 됩니다 보기에 있는 문제 한번 더 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입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딱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반의 제곱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반의 제곱 8의 반의 제곱은 뭐죠 8 반 4죠 4의 제곱 16이죠 이러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또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x 그러면 여기엔 뭐가 올까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죠 10의 반은 뭐죠 5 5의 제곱은 25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25입니다 답은 x제곱 플러스 10x 반의 제곱 25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제곱식이 된다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반의 제곱 우리가 한 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이걸 해 봅시다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a는 x b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2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a x b 에는 2를 대입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 a 대신 x 그리고 b 대신 2가 되겠죠 2 제곱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2 곱하기 2는 4죠 상수는 상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4x 4가 되겠죠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한번 검산해 볼까요 완전 제곱식이 됐네요 완전 제곱식이 됐네요 그럼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반은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반의 제곱 기억해 두세요 이거 알아야만 라플라스 코사인 사인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져요 이걸 모르니까 많이 힘든 건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수학이 뭐가 필요해 필요해요 인수분해를 모르면 어려워요 인수분해를 모르니까 우리는 풀이를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던 거고 인수분해를 알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완전제곱식 뭐냐 반의 제곱 가운데 거 반의 제곱 반의 제곱 한번 해봅시다 6x 이거 반의 제곱 하고 싶어요 반의 제곱 하고 싶어요 뭐가 와야되죠 마이너스 6 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되고 9가 됩니다 그래서 반의 제곱은 9가 되고 이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됩니다 또 x 제곱 10x 플러스 뭐가 올까요 반의 제곱 10의 반은 5 5의 제곱은 25 그럼 이건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x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반의 제곱만 너무 많이 했나 그럼 좀 넘어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만 완전제곱식이라고 했지만 하나의 다항식 제곱으로 된 식에 또 상수를 곱해도 완전제곱식이에요 3x 마이너스 3 제곱 다항식의 제곱에 상수가 곱해졌죠 상수라는 표현 우리 문자의 식에서 배웠어요 상수 다항식 다 배웠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상수랑 다항식의 제곱 이러면 완전제곱식이에요 이거 당연히 완전제곱식이죠 하지만 이거에 6을 곱해도 완전제곱식이다 상수를 곱해도 완전제곱식이다 이 식에 상수를 곱해도 완전제곱식이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국회에 대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도와주 승리 행복 은행 잠이 고맙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